연휴 앞두고 미리 고향길이나 여행길에 나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충전 계획 잘 세우셔야겠습니다. 겨울철엔 충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충전기가 한 대뿐이라 대기시간이 긴 휴게소도 있고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김환진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휴게소의 한 개뿐인 전기차 충전기에 차량이 충전 중입니다. 다른 차량이 충전하려면 길게는 40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 다른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 구역도 북적입니다. 국내 전기차는 40만 대에 달하는데 전국 충전기는 20만 개 남짓입니다. 완속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는 10개 중 한 개꼴에 불과합니다. 충전기가 단 한 개밖에 없는 휴게소도 많고 문제가 생겼는데 조치가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충전기 자리가 하나뿐인데 원래 두 개였던 게 한 개로 줄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한 대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안내문까지 붙어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이 추우면 배터리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통틀어 900여 기뿐인 급속 충전기에 자리를 잡으려면 적어도 20, 30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충전 시간까지 감안하면 1시간이 훌쩍 넘게 소요됩니다. 그나마 충전기가 많은 휴게소를 찾는 게 상책인데 부산방향 7곡 휴게소가 14개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순천방향 진영 휴게소와 서울방향 안성 휴게소, 시흥방향 화성 휴게소가 뒤를 이었습니다. 350kW급 출력으로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현대차 2P 충전 설비는 7곡과 안성, 화성, 횡성 휴게소 등이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에 충전기를 52만 개까지 늘릴 예정이지만 같은 기간 전기차는 113만 대까지 늘 전망해 충전 전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